공격범위 공격범위 경고범위 2시 2 harder 손으로 lemme ts 닥 ㄷㄷ 히힛 아... 흡! 출력 툴기침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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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툴기침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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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즙 공격전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리했습니다. 해열자가.. 자리했습니다. 저거 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니까 곧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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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리압쪽이 작살났네 저러면 이제 메타작을 피할 방법이 없지 공격본을 확인 예사롭지가 않은데? 아주 작지 자리를 해놨어! 이제... 리프로 콘서트 Muyi 아까부터 거슬리던 부위를 터뜨려 버렸으니 어려울 것도 없네 이만하면 수납이죠 히힛 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입가파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어? 뭐야? 파이팅이다. 파이팅이다. 아니요. 아주 착쌀을 내놨어 성격권 파괴 아무튼 놀라운 금방이네요 차기했습니다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입가파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성격권 파괴 가슴 가장 깊은 것보다 확확히 들어 지붕이 내가 Juris C-2 공격권이 하던데 흠 흠 아무튼, 배 라온 한단 말이야. 하나 눕혔네. 적힌 눕혀가다보면 금색된 연결사운로부터. 공격판이 하긴. 엇? 필자그로. 엇? 히힛 ㄷㄷ 저것들 좀 보세요 고약한 먹물이라도 뒤집어쓴 것 같은 얼굴이네요 잘 먹겠나봐요 공격하니 파괴 엇? 으앗! 자리했습니다 프랑스 마시아 최애의 헌egni 공격하니 파괴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 이런, 동료들 상태에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관리자님 이 정도면 좀 더 강화될지, 확실하게 생각해요 적을 뺏기를 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남은 이동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적을 뺏기지 않습니다 적을 뺏기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점프는 승리할거에요 혼자서 뭘 어떻게 하는거야? 아 야 좀.. 좀 봐봐 보자 나도 공격번호 확인 쏘긴 해 드디어 엣 히힛 히힛 야, 하리야 속이 작살났네! 그럼 이제 메타작을 피할 방법이 없지! 이 작품은 승리할거야 내가 나에게 기여한 것들이 되죠 공격때문에 적힐 것들은 공격때문에 적힐 것들은 또 비하인드의 서포도 공격때문에 적힐 것들은 공격때문에 적힐 것들은 헥! 엽! 헥! 엽! 아앗! 흡! 충격 퇴대치! 이런건 몽둥이가 약이지! 누구들여 패! 엽! 충격 퇴대치! 잘했습니다 오! 방금 좀 똑똑했다? 옛날에 조직에서 싸울 때도 아이씨, 좀 피하면서 하라니까 야, 잡아 조심차릴 때까지 앞에서 시선 좀 끌어줘야겠어 어어, 뭐야? 파이팅이다 으, 너무 많이 다 잊지 않는다 아이씨, 아니, 조금 바람에 대단히 아이씨, 조금 바람에 대단히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1번을 터뜨려줍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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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그.. 파이팅이다 아앗! 흥! 생일하게 했습니다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 눕혔네? 이렇게 눕혀가다 보면 어느새 끝나 내게 싸우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좋냐고 나한테 가사는 터뜨려야 합니다 아앗! 저는 난이도 쏟아지는 언제까지 희한 것 같아요 경전이 잘 되었지 쓰읍! 공격이 흥! 아앗! 이제 흥! 히힛 이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이 상태라고 하면, 이 상태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상태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카이 이 지방은 이 지방은 이 지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자식은 알게되서 억지로 꾹한 것 같기도 했지 이 자식은 아프게임 이 자식은 아프게임 정신은 아프게임 음 이 자식은 아프게임 이 자식은 아프게임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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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